주심과 김정국, 정승태, 임금배, 주심이 수두해 주겠습니다. 시작하자마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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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기차게. 어. 예. 주소한 제압. 3살 법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. 3살이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기수를 제압하고. 기수를 제압하고 상대의 자세를 제압함으로써 상대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어떤 3살 법 안에는 그 기압. 큰 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그게 바로 이제 상대방의 기세를 제압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한쪽에서 기압을 지르면 반대쪽에서 푹 지르더라고요. 그 기세에 눌리지 않겠다는 뜻이죠. 장해찬이 자세를 낮게 하면서 포드닝 싸움을 합니다. 예. 장해찬 선수는 아주 그 담력이 좋은 선수이죠. 어. 어. 껌두 선수는 아주 선천적인 좋은 담력을 타고났기 때문에. 네. 한 번 더 노력하면 장작 소가 되도록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소질을 받치고 있습니다. 역시 물러나지 않고 김바원 선수가 기세있게 나왔는데 물러나지 않고 더 강한 기세로 손목치기를 성공시켰습니다. 1분 18초 만에 끝내는데요. 장해찬 선수 승목치기로 먼저 한 첨을 땄는데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또한 적극적으로 또다시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아주 좋은 머리치기를 성공시켰습니다.